전화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치 만두장국 그럼 김치 만두전골? 아니 그냥 만두전골 저희요 ound by 만두 있겠어? 아니였어. 잘 모르겠다. 근데 나 원래 약간 덜 익은 게 더 좋아. 응? 만두는 아닌가? 약간 서쪽이랄까? 해와의 서쪽인가? 나도 모르겠다. 독적인가? 맛있다, 맛있다. 고기와 고기 또는 덩어리고 씹힌 거 맞지 않아. 맛있다. 와, 대박. 너무 맛있다. 바이러스에 진출을 당겨서 여기 진짜 약간 내 천국 아 내 천국 말차 에스프레소야 이거는 아 이게 말차 에스프레소인가 봐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? 한 개 야 조금만 비켜줄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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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지? 네? 너무 예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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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너무 예쁘지? 원래 옷을 안 입었지 않냐? 아, 원래 옷을 안 입었지 않냐? 아, 그러게, 저거 예쁘다. 들이 먹을 수 없네. 오늘 저녁때문에 주신них 입술을 가져온 면의 Trick Class. 이전에 출근이 저녁때문에 달고. 저녁때문에는 주먹밥을 위해 입술을 하고 있어요. 저녁때문에, 제가 주먹밥을 뺏어 Wild Snatch, 이렇게, 입술을 가지고 수 있었는데, 바로 소모좌가, 뭐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